혹시 인간이 마시던 술 훔쳐 먹었니? 날때부터 대머리의 숙명을 안고 태어나는 이 동물은 대머리 오아카리입니다. 잔뜩 치의 벌개진 듯한 얼굴에 크림색 털로 뒤덮인 원숭이죠. 그리고 대머리입니다. 대머리 오아카리의 얼굴이 붉은 이유는 피부 색소가 부족하고 얼굴 조직 아래 모세혈관 농도가 높기 때문인데요. 건강한 여성만이 밝고 붉은 색을 띕니다. 암컷의 얼굴이 붉어지는 건 여성 호르몬과 수컷의 얼굴이 붉어지는 건 남성 호르몬과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붉은 얼굴은 이성에게 어필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머리죠. 대머리 오아카리는 최대 200마리까지 무리를 짚고 살며 하루 대부분은 과일과 씨앗 같은 먹이를 찾으며 생활합니다. 지능도 높고 점잖은 성격이라 유유자적 진해죠. 그리고 대머리입니다. 툭 튀어나온 얼굴은 최소 10가지의 표정을 지을 수 있어서 기쁨이나 분노 같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대머리죠. 다음엔 또 뭘 알아볼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